사랑해 리코 노래는 너무 잘하고 싶어 어우 더워 빨리 와 리코 다시 기다려줬어 안돼 같이 자자라고 얘기해야지 같이 자자 네 왜 이렇게 더워냐? 어우 더워 왜 안 더워? 지금 왜 덥지? 왜 덥지? 아 어떡해 에? 응 어? 이거 표정 아하하하하 근데 왜 이렇게 눈이 바르다르 아하하하하 사기 왜 이래? 사기 왜 이래? 아아 크로코한테 싫어 1회에 갈게요 사기 1회에 갈게요 사기 아이고 자기 고동맨 화이팅 고동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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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뭐 내가 볼까 이거 잠시 잠시만요 시원해? 여기? 왜? 까마귀야? 안녕하세요 박서준입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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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간에 2회가 필요해요 진짜? 지금? 안녕하세요 박서준입니다 정말 시리언스입니다 조난 1개가 필요해요 여기가 콜레스테롤의 오이예요 여기가 다 커트해서 케밥을 먹어야겠어요 탕수육을 먹어야겠어요 잠시만요 제가 야당을 많이 봤어요 야당을 많이 봤어요 진짜? 진짜? 저희도 같이 봤잖아요 제가 1명을 많이 봤어요 아니 1명을 많이 봤어요 야당을 많이 봤어요 너무 빨리했잖아요 왜? 왜? 중간이 많았잖아요 제가 야당을 너무 싫어해요 진짜? 야당을 보자 야당을 보자 하천인데 이쁘다 야당을 보자 야당을 보자 한국인이야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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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솔직히 샤워하고 1명을 생각하고 1명을 생각하고 1명을 생각하고 조금 조금 얘기하고 싶어요 뭐? 너무 웃어요 자기나 자기나 그렇게 말하는 거 그니까 뭐? 야당을 얘기하고 야당을 얘기하고 아니 아니 아닌가 왜? 아닌가 아니요 아닌가 그래 진짜 한국인인데 아니 왜? 왜? 자기야 이야기해주세요 진짜 마지막에 야당을 얘기하고 야당을 보자 아니 저기 뭐? 1명을 보자 아니 1명을 보자 아 1명을 보자 아니 1명을 보자 1명을 보자 아니 1명을 보자 1명을 보자 1명을 보자 2명을 보자 2명을 보자 2명을 보자 최근에 한국에 안 가고 여러가지 여러가지 그런데 오늘 닭도리 그리코를 그리코를 사랑하는 것 왜요? 정말 사랑하지 왜요? 그리코를 그리코를 어떻게 2명과 1명 przed 2명을 보자 드라이브 아 아니 âg uns 7명을 apart 이봐 태현이 태현이?! 태현이 태현이 야은라 왜動 Gun 웃음 청와uke 응? 봐봐 응 사랑해 리코? 리코한테 사랑해? 응 왜?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은 진짜? 다행히 아버지, 갑자기 갑자기 나이가 나이가 다행이야 나이가 다행이야? 아니, 나이가 급히 그럴 거 힘들어 놀아줘 피자 먹고 싶다 근데 왜 그렇게 생각했지? 아니, 나제대로 나이가 사랑해 온 거 같아 나이가 그렇게 생각했지? 아니, 나이가 그렇게 생각했지 아니, 나이가 그렇게 생각했지 다행히 멘보나사이 아이고, 라멘나사이 아이고, 이라쉐이 라멘나사이 아이고, 이라쉐이 라멘나사이 사랑해 나 사랑해요, 자기 나 지금 또 사랑하는데? 내가 왔어 아니, 내가 또 사랑하는데 왜? 이라쉐이 라멘나사이 이 두 주 오네가이 라멘나사이 수월이 왔어요 수월이 왔어요 어디시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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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밑에 안녕 안녕 뭐 있어요? 3, 2, 1 아니, 저거 쩝이 진짜 진짜 진짜로 와 ну mon 아이고 어떻게 사나이 entrar 아이 사랑해는 진짜야